음... 아닌데... 이게 차 세우면 안되는데 우다 상감내기 하나 있는데... 야... 걔가... 도망갔대... 갖고... 아이고... 그래서... 참... 나 그거 보고 참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 나? 나? 알잖아? 우리 스타일 나는 항상... 30년을 살으니까 그냥... 항상... 이제는 그냥 나가도 된대 아... 우리는 항상 30년 사는 것처럼 살지 40... 아... 우리는... 40년 산 것처럼 항상... 할렐루야 뭐라봐... 100km 앞 50km 신호위반 화속단속 주간이 오다 인생 뭐있냐 야... 그나저나... 어머님... 올 때까지 기다릴게요? 왜? 에이... 그게? 에... 그런거요? 아하... 아하... 그렇지... 맞아... 그게 중요해... 이렇게 한 번씩... 맞다 맞다 하면서... 에이... 저도... 어머님... 자주... 이렇게... 나들이 가시네... 성도님들하고... 성도님들하고... 좋네... 2박 3일 가셨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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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좋겠다... 10시까지 이따 갈게요... 에이... 인건비를... 어떻게 깎냐... 많이 남기지... 9시까지 이따 일정 Online Å...! 10시 까 intermitt 순간... 거의lais... 뭐라는 남편 제elly 길이... 알흐비를 노는다 한 점